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악 시장 토레바에서 진짜 돈 몇백만원 쓰신 쿠진이 형의 양사장님 모시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하하하하 양사장입니다 아 또 여기 이렇게 하만 화면으로도 우리 양사장이 뵙는게 진짜 오랜만인데 아 토레바라는 시스템 저도 진짜 잘 모르는 시스템인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 토레바는 일본의 크레인 게임 있죠? 집에서도 혹은 걸어다니면서도 뽑을 수 있는게 토레바입니다 아 이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나요? 어플 통해서? 아 제가 또 돈 드렸잖아요 20만원 줘서 오늘 또 충전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제 돈 들어가기 때문에 저 진신친텐으로 할거고 옆에서 욕을 하더라도 조금 당신 못보면 진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진짜 기대되고 오늘 한 20만원 원래 지금 갖고 있던 돈은 한 10만원 해가지고 한 30만원 정도 있는데 제가 오늘 10개 뽑을때까지 노방종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방송하시는군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와 토레바라는 크레인 게임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토카이테이오네요? 어? 어 이거 좋습니다 토카이테이오 실제 말이죠 실제 말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말의 인형이에요 아 좋습니다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아! 요건 통칭 절망의 사다리라고 부르는데요 절망의 사다리 한번 트로트 기믹 토카이테이오 테이오라는 캐릭터는 2기에서 주인공 역할이고 어시스트 가능입니다 어시스트 가능 얼마 쓰면 나오나요? 쓰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런거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사다리가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띄고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첫판이니까 깔끔하게 깔끔하게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요? 닥치고 있겠습니다 가자! 오 반응이 되게 좋은데 움직이는 걸 봐야 됩니다 옆으로 가는지 희망이 보여야 하거든요 좋은거 같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예? 자! 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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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완벽해 가운데 너무 정직한데요 정직하게 가야죠? 움직이게 됐죠? 그렇지 잘하시는데? 나쁘지 않잖아 움직였잖아 아 이제 난리 났다고? 여기서부터 불지옥의 시작입니다 왜 괜히 지옥의 사다리라고 불리는지 이게 또 상자가 높으면 크레인 머리에 걸리면서 크레인이 더 이상 안 내려가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럼 밑을 공략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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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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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대기 중 짜증나니까 좀 나가시라구요 절대 안 나가죠 아 진짜 거기 거기인 것 같아 최대한 뒷쪽으로 가서 여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파여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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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아아악 나와 아 잘 들어갔어 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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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 여기에 제가 말한 탁구군 아 너무 쉬운거죠 너무 쉬워 보입니다 뭐죠? 빨간색 원 너무 쉬울것 같은데요 여 안에 넣으면 되거든요 자 캐르빈님이 말씀하시죠 참고로 아깝게 귀엽게 느껴질겁니다 이건 진짜 운이에요 중간으로 집게가 중간으로 어차피 솥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동은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우와 어 2개 하나라도 나쁘진 않아 한 방에 בא 한 방에 이 친구는 서버가 멀리 있는지 딜레이가 살짝 있는 A 서버가 멀리 있어서 딜레이가 있다 왜 여기만 왜 여기만 하지 말아 2개 아 아 아 자 가자 some !!! 이게 마지막이 왔을 때 흔들리면서 떨어져요 자, 심장 ب 70! 이거 다 뽑으면 하나 준다면서요 그건 우리입니다 가자! 오 2개다 틈... 그걸 왜 día... 드라마잖아 아... 내가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했어요 알았다 알았다 다소... 야 벌써 두 개 홍... 홍 탁고 미쳤다 역시 홍핑퐁이다 역시 홍핑퐁 같은 물건인데 4,000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세팅이 다릅니다 우와 이건 무조건 뽑는 거네요 한 번에 4,000원이라고요? 무조건 뽑는거죠 약간 진짜 이... 핑퐁 볼에 재능이 있으신데? 두 개! 두 개! 두 개는 못 잡는 구조입니다 여기 어떻게 되냐면 봐봐 한 방에 한 방에 뭐야 가운데로 오잖아 가운데로 오잖아 가운데로 오잖아 가운데로 오잖아 제발 안돼 안돼 떨어지지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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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고마워 방금 미래를 봤거든요 겉으로 하얀색 공이 한 바퀴 들어오는 미래를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무 세 너무 세잖아 자기야 자기야 살살 자기야 나도 자기야 4만원 공을 다 집었다는 가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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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마 제발 부탁할게 부탁할게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만원 감사합니다 아 푸딩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원 하하하하 방금 미래를 봤거든요 네 여기 겉에로 하얀색 공이 한 바퀴 들어오는 미래를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풍 이게 만원짜리입니다 들어가보죠 들어가는 건 괜찮잖아요 만원짜리 들어가는 건 공짜니까 이게 또 제가 여기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본 다발로 잡는 겁니다 다발로 무조건 한 번에 만원이라고요 네 한 번에 만원 이건 두 번만 해봅시다 당신 한 번 나 한 번 오케이 먼저 가 자 이번 뽑을 거 커비 캐논 선풍기 선풍기에요 예 만원짜리 이거 게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끼마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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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너무 아피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아피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걸 노리는 겁니다 아 튕겨 나온다고? 네 와 존나 많이 입었어 한 방에 한 방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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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아 따지고 오늘 아까 거 다섯 편 한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우와 존나 많이 집었어 존나 존나 많이 집었어 존나 많이 집었어 토롱 통통통 넵 나가시죠 이건 끝이 없어요 당신이 하실라고 태기중 당신이 하실라고 태기중 응 어림없지 아 너무 뒤다 아 너무 뒤다 제발 어 존나 많이 집었어 존나 많이 집었어 아 이거 안 넣으면 끝이야 진짜 원가 3만원인데 3만원에 개또다 줘 치즈로 한번 가볼게요 도레바 한정판 도레바 한정판 도레바 한정판이죠 어디서 못 구하는거죠 네 또 우리 같은 사람들 한정에 또 이제 눈돌아간단 말이야 아 우리 민어 언니 뭐야 뭐야 굳이 할 돈 없다면서 하만 안어누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나 여기까지 뭐 물었으면 아 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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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거기 왔고 거기 왔고 아 진짜 아까웠다 제발 하나만 하나만 욕심 안 부를게 진짜 아 뭐하냐고 아 ㅅㅇ ㅅㅇ 아 ㅈ 퐝 됐다 됐 총 예상된다 아 뽕뽕뽕 아 느낌 어 어 심꽉 으응 이야아아아 와아아아 오 오 몰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뽑았으면 된거야 미나님 어떤거 한번 해볼까요 미나님 한번 골라주세요 알았다 알았다 플러시 해주세요 플러시가 뭐죠? 포켓몬 얘가 플러시입니다 얘는 마이노 아아 아 이거 나쁘지 않아 차례가 됐어요 차례가 됐어요 차례가 됐어요 차례가 됐어요 조진다 여러분들 자 지금 포켓몬 큰 봉제 인형 가보겠습니다 어 왜 반대야 헷갈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자기야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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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다섯명 아 아 정확하죠 정확히 포구합니다 어! 나이스! 나이스어어어어 들어가지마 제발 제발 들어가지마 이제 어 나이스 아씨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 이거 어차피 앞쪽으로 땡겨주잖아 그치 아 제발 아 또 괜찮아요 또 하나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기지 않냐 년 년 년 년 괜찮으세요? 유튜브가 떴다 무슨 소리야 나니만 아깝다 화면 끝인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 가자 두 알 남기고 두 알 남기고 두 알 남기고 이거 뭐야 이거 혼자 쓰는 거 아닌가 사막이 이거 쓰고 방송 가나요? 그럼요 사막이에 꽂혔거든요 뽑을 수 있는 걸 보고 가야 됩니다 한 방에 한 방에 오 존나 많이 푹 퍼 존나 푹 퍼 푸면서 또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 우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아까 제가 욕한 건 장난이니까 오늘 제가 실수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음부터 저한테 몰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바 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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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